증시의 각을 잰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연구의 곽상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섭섭합니다. 다른 때는 8시 12분 13분만 돼도 각도기 언제 나오냐. 빨리 좀 몰아내라. 목요일만 되면 그런... 나는 이렇게 18분, 19분 되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참 섭섭합니다. 왜 그럴까. 자연주의죠.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거예요. 또 젠더 감성, 젠더 감성. 저는 페미니즘 논쟁은 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진짜요? 그쪽 관심이 좀 있으시구나. 그럼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조화로운 세상. 그리고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그런 논쟁들이 이루어져야지. 서로 적이다 이러면 서로 죽이자고 달려들려. 각을 잽시다. 각을 잽시다. 우리 또... 특집 한번 하고. 각을 잽시다. 각도기님. 우리 젠더 꿈나무로서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뭐야? 한남중전 계열이요? 우리 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네. 화학 중시하는 거 보니까 저희 쪽입니다. 자, 일단 오늘 각을 좀 재주시죠. 그런 세상이 있었나 보군요. 저 잘 몰라요.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편안하다. 편안하다. 어제도 편안했는데 한국 시장은 의외로 한 뒤통수를 당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3월 달이 선물 만기일도 되고 옵션 만기일도 되고 주식 선물 만기일 전부 다 해서 컷로프 미칭 데이 해가지고 내마녀의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의 선물이 마무리되는 한 번 딱 자르는 날이 오늘이에요. 만기일에서도 이 날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은 매달 있어요. 만기일이. 그런데 이제 지금 선물도 있고 하는 건 모든 것들이 한 번 조정을 하는 게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충격을 이미 좀 먼저 받았다. 저는 사실 선물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갑자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럴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시장은 그것 외라면 그냥 좀 무난하게 지나간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어제 못 올랐으니 오늘 미국 시장 분위기와 금융 상황들이 평안하면 오늘 나쁘진 않지 않겠느냐 보여주는데요. 한국이 이번 올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상당히 부진하네요. 코스피가 5%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한 11%대에 올랐는데. 오른 거에 절반 이상 빠졌네. 네. 오른 거에 절반 이상 빠졌고 코스닥은 그나마 유지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 중국 같은 경우는 20% 넘게 올랐고요. 미국도 1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굉장히 부진하다. S&P 기준으로 한 12%까지 지금 올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나라들 빼고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코스피가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런대로 그냥 소소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보면 S&P 500이 0.69%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라요. 너무 빠르고. 12%나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 떨어진 부분에 상당 부분을 거의 따라잡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것도 0.69% 올랐고 다운은 0.58%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시장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유럽 시장 영국은 0.1, 독일 0.4, 프랑스 0.69 이렇게 올랐습니다. 유럽 50 종목도 0.59% 올랐는데 핵심은 저거예요. 영국의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를 할 거냐 말 거냐. 참 선거를 그렇게 자주 해도 계속 선거를 하더라고요. 내일 또 선거를 합니다. 기한 연장을 할 것이냐. 세 번 연속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일 지금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밥값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딜 브렉시트 연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이 포인트가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우려 안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주고요. 서양 시장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한국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워낙 심리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한번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영되는 게 원칙적으로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럽달러 가격 보면 1.1337 해서 꽤 올랐습니다. 이게 어제 냉바닥이, 얼음바닥이 슬슬 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수영을 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냐? 1.33 정도는 대략 유로달러? 네, 유로달러가 1.33. 지금 얼마라고요? 1.13. 아직 많이 낫죠? 아직도 엄청나게... 지금 장기적인 합리적인 유로달러 가격을 대략 한 1.33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1.4로 가면 주식 위험자산 시장은 상당히 벌떡벌떡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되게 멀었다. 그래서 발목 수준이다. 수영 칠라면 아직 한참 멀었다. 이런 말씀드린 것이고요. 달러 지수는 한숨 돌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연중 최고점 그리고 작년까지도 합쳐도 거의 최고점에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 싸다 했고 그건 결국 유럽발로 영국발로 이렇게 되었던 건데 96.42 많이 떨어졌죠? 97이 깨지고 나서 바로 96.5까지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려면 95자를 찍어야 되겠죠. 앞에가. 그리고 이제 달리게 만들려면 94자를 찍어야 될 것이고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러 위안은 6.7045 이것도 계속 여기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데 6.7은 쉽게 안 내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죠. 6.7이 깨지면 바로 올리고 바로 올리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6.7이 제대로 깨지면 그때는 역시나 한국 시장은 그러면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금리물은 어제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소폭 올랐습니다. 어제 10년물이 2.60이었잖아요. 2.625 2년물은 2.467 이런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게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라가요. 58.32 거의 신고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올해 신고. 올해 신고라서 과연 이제 트럼프에서 무슨 한마디 얘기가 나오게 될지 어떨지 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사우디의 감축에 대한 감축은 감축의 입장은 명확하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금값 변화 별로 없었고 구리값도 쏘쏘합니다. 브라질은 1.1% 올랐고 전일 상하이는 1%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요매치를 계속해서 빠지던 보잉사는 이제 소폭 관등을 했어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악재가 다 나왔다. 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러면 야 이제 보잉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워낙 좋았던 업종이었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하여튼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도 뭐 편안하게 가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어제 빠져줬기 때문에 어제 빠진 것만큼의 회복은 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측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 코스닥의 차별화가 한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에도 뭐 곽부지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저께죠. 그저께 기준으로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 하루 기준으로는 제가 최근에 본 매수 중에 가장 많은 거의 다 쌍끄리 매수가 됐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 어제 뭐 8종과 7종과 찌라시 얘기했잖아요. 그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중에 코스닥 인덱스에 대한 투자는 10%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주로 가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으로 봐도 코스피 200이 훨씬 많을 거고요. 그런데 코스닥 100 종목을 넣게 되면 그걸 시가총액으로 분할을 하게 될지. 그거는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패시브를 지정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어쨌든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없었던 데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게 반응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워낙 많이 팔아놨던 것에 대한 쇼커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이 정도 올랐다. 10매 프로 올랐다. 아직도 너무 쌉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한 15%, 20% 올라도 그냥 적정한 가격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바이오 쪽에 포진이 많이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실적과 기술 수출이 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승은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별로 아직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신용장고를 얘기할 때 거래소는 그렇게 세게 얘기 안 드렸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신용장고를 잘 보자 이런 말씀 드렸던 게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거래소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폭발적으로 받아요. 그런 측면에서 신용장고가 많이 늘게 되면 코스닥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빠진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작년도 이맘때쯤에 분위기 봐서는 코스닥 시장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바이오는 좀 부담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업을 성설이었다. 말이 안 맞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전체는 코스닥 다 합쳐서 한국 시장이 저렴하고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건 합리적 예측입니다. 충분히 합리적 예측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뒤에 혹을 달고 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워낙에 코스닥 지수의 바이오 종목들의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크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면에 수급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어떤 본질적인 변화냐 아니면 바람이 흔들리는 것 같은 수급에 의한 단기간의 흐름이냐 이건 꼭 구분하셔야 되는데 코스닥에 관해서는 이게 본질 가치가 회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오 투자하실 때 제약업종 중에서 바이오회사를 잘 투자한 회사들에 한번 보자 하는 거는 제약회사들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정해보면 별로 안 비싸요. 일반 제조업보다 소폭 비싼 정도 수준이니까 받아들일 정도 수준이 돼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런데 저건 있죠. 수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바람에 불면 온질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 그냥 모두 싸다고 때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수급이 그냥 바람처럼 밀려오면 한 번은 훅 갔다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센 파도가 막 밀려오면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 그 파도에 맞서 있다가는 자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도가 쓸려나갈 때 구분이 되는 건 뭐냐면 그때 옷이 벗겨진 사람이나 옷을 안 입고 있었던 사람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도 치는 것까지 맞추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단 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 기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판단을 하고 파도가 쓸려나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파도가 잔파도는 맞자. 잔파도는 맞고 큰 파도는 피하자라는 거고 그 논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자 실패 관련해서 운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식시장에서 저의 실사례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듣고 싶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주가 크게 올랐던 게 뭐냐면 휴대폰 카메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카메라 두세 개씩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이 새로운 흐름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중국에서는 하웨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카메라 세계를 달았어요. 하웨이가 중국에서 그렇게 성공한 이후 그다음에 중국의 휴대폰 기업들이 그렇게 벌떡 일어난 이후 중에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카메라였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휴대폰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여행 붐이 좀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뭐가 필요해요? 사진기업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기를 따로 사느니 그냥 휴대폰을 사는 거예요. 가격도 뭐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달리는지가 매우 중요했는데 그것을 간파한 중국 기업들이 카메라에 화소를 막 올리고 개수를 막 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플이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면 카메라가 600, 400, 800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부터 1200 이렇게 가기 있어야 한 거죠. 아 셀카 찍을 때? 그것도 그렇게 높아졌고 뒤에는 세 개를 달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그건 뻔하잖아요. 그 흐름을 보면 저게 그냥 중국에서 끝날 상황은 아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네.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 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애플도 채용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과 LG가 채용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채용하니까 지금 쇼티지가 나면서 그게 부족한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냥 사진만 찍어도 좋아 이랬죠. 그런데 이제는 사진이 찍으니까 잘 찍었으면 좋겠어. 예쁘게 나와야지. 그다음에 이제는 아웃포커싱까지 되면서 약간 작품 사진처럼 찍었으면 좋겠어. DSLR처럼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게 발달을 하는 건데 그럼 한국도 당연히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당연스러운 흐름이다 하고 이 카메라 하우징을 만드는 모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는 애플에 납품을 하는 회사였어요. 이번에 카메라 주식이 날아갔는데 갤럭시 10 나오면서 준비되면서부터 날아갔잖아요. 막 날아갔거든요. 지금. 연중 고점 찍고 있는데 날아갔다는 게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는데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전혀 안 움직입니다. 빠진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카메라 관련 부품 업체인데 부품 업체인데 왜? 애플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아직 세 개 달라면 좀 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르겠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게 투자 실패한 거죠. 투자 실패한 거고 투자에 운이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포탄이 막 떨어지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 하나를 받아 챙긴다. 이런데 딴 동네가 있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 동네 가 있더라도 이렇게 비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 자체가 틀리지 않고 전망을 바로 했다고 해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맞추려면 끊임없이 회사에 전화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 동정업계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파악하는 부지런함이 있어야만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의 솔루션을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해요. 조선오팡이 개선될 것 같다? 그러면 조선업체 네 개를 다 사요. 방법이죠. 카메라 모듈 세트업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물론 재무제품 너무 엉망이 그런 거 빼고 관련된 기업들을 나눠서 한 서너 개 회사 사요. 그러면 풍침은 비슷해져.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머피의 법칙이 무슨 얘기를 하셨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접근이 굉장히 잘. 제 촉은 어떤 큰 트렌드의 변화라든지 어떤 산업에 움뚜렁뚜렁하는 건 제 눈에 잘 보여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건 뭐냐 하면 그 기업을 픽업하는 거 있잖아. 그리고 타이밍을 픽업하는 거. 나 이거 못해요. 왜냐하면 채권 출신이라서 큰 흐름은 좀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매번 그런 거 잘 봤어. 그런데 거기로 들어와서 딱 찍으면 내 것만 안 움직이는 거야. 몇 년 동안 내가 상처를 엄청 받았거든. 그래서 노하우가 뭐냐면 내가 이런 감이 없다고 그러고 몇 명한테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검증받아. 그래서 그거 좋은 아이던데 그러면 그걸 벌크로 사버려. 물론 내가 돈을 엄청 산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2천만 원 하더라도 500만 원씩 나눠서 사. 그러면 마음이 편해. 3개 다 떡락이면 내가 생각하기에 틀린 거잖아. 그런데 최소한 마음의 상처 안 받으려면 3종목 중에 내가 딱 찍은 거 그것만 안 오르고 2종 확 올라가면 진짜 상처받고 투자의 의욕을 잃어버려. 의욕을 잃으면 안 되거든. 지금 실제로 그런 업종이 있어요. 지금 공부를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너무 다들 싼 거야. 뭐 하지? 이런 지금 업종이 하나 있는데 그거 말씀드릴까요? 시간 없는데? 뭔데? 하나만 얘기해. 장비 업종이에요. 어떤 장비? OLED 장비가 아직도? 아직도가 아니고 일단 1차는 끝났지만 제가 계속 폴더블을 말씀드리는 거는 폴더블이 나오면 어떻게 될 거냐면 폴더블이 그러니까 준비된 거 이상의 쇼티지가 나는 순간 지금 그 라인 전부 놀고 있어요. OLED 장비 라인들이 OLED 라인들이 삼성전자 들리기는 가동률이 30%밖에 안 된다.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30%밖에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있고 LG는 아예 지금 소용 이건 지금 소용 OLED입니다. 대형 아니에요? 그렇죠. 텔레비전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건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LG는 제대로 납품도 못하고 아예 그냥 제대로 수율도 안 올라오고 막 미치겠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만약에 폴더블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폴더블이 되면 화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웨이퍼당 한 동그라미 OLED 판당 나올 수 있는 개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반으로 반 이상 줄어들죠. 5분의 1로 준다는 설이 있어요. 어떤 자료에서 제가 읽은 건데 그렇게 줄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공장 가동이 막 올라가야 되죠. 공장 가동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 공장 개설해야 되잖아요. 장비 그게 투자 아이디어예요. 그럼 장비 들어가네? 그럼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투자 아이디어 전에는 다 했고 이 부분이 5월달부터 터질 것이냐 7월달 8월달부터 터질 것이냐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많이 해서 거기 먼저 가 있어라고 하는데 장비 종목들을 골라서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가가 엉망이에요. 지금도? 싸요. 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현금하고 붙어갑니다. 시가총액이 이런 기업들이 장비 종목에서 막 눈에 띄는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어제도 한 운영하는 친구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해. 장비 지도률이 너무 쌉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장비가 딱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머피의 법칙이 있다니까. 그런데 장비 종목이 너무 많아. 종목 수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디테일로 굉장히 잘 파서 많이 공부해서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거기서 제대로 좀 더 확률롭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여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정말 자신 없으면 그 섹타의 섹타로 구성한 ETF를 사시면 돼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신한금융부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도 인사드려야죠.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내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여기 입 보셨죠. 왜 터지신 거예요 도대체. 이러느라고 터진 거지. 누구랑 싸우는 줄 알았잖아요. 싸우긴. 그래서 우리 형이 때린 사람 누군가야. 제가 인사총무 회계 기획 영업 이런 거 다 제가 하잖아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더 고생하게 저도 입술 터지겠습니다. 한 명만 터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철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